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하는 시간 즐거우셨나요? 네! 팬미팅 제목처럼 여러분들께 많은 스마일, 많은 웃음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많이 웃으셨나요? 네! 저는 팬미팅을 준비하면서 노래 연습도 하고 일정 일기와 사진들을 보면서 많이 설레기도 하고 많이 웃었던 것 같아요. 이거를 촬영하고 있는 저도 아직 여러분들을 만나는 전이라 어떨지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저 잘 해낸 거 맞죠? 네! 감사합니다. 아마 저도 여러분들 못지않게 아니면 여러분들도 더 많이 웃었던 것 같고 좋은 시간 즐거운 시간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번 팬미팅이 처음 후려티이나 보니까 많이 긴장도 되고 많이 웃었고 스스로 좀 어색한 부분이 많았지만 이렇게 작품이 아닌 여러분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생기게 돼서 제가 낸 참 흔치 않은 기회이면서 큰 행복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큰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맞고 좋은 자체로 좋은 일로 여러분들을 찾아갈 거니까요. 많이 기다려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있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저장을 하고 싶어서 카메라를 준비해봤어요. 여러분 다같이 플레이팅 이름을 해줄까요?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